오늘은 다리도 아프고 택시 타야겠다. 택시 탈 때 우리가 중국어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말들이 있죠. 저랑 같이 한번 택시 타러 가보실게요. 뭐뭐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라는 부탁 표현 같이 한번 볼텐데요. 넝, 마, 를 기본으로 해서 이거 해주실 수 있나요? 저거 해주실 수 있나요?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조금 빨리 가주실 수 있나요? 한번 해볼게요. 넝, 카이, 콰이, 디알마, 시작. 그렇죠. 이어서 저 트렁크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? 넝, 카이, 샤, 치, 샤, 마?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여기서 정차해 주실 수 있나요? 하고 물어볼게요. 넝, 틴, 젤, 마? 네, 이렇게 저 택시 타셔서 이렇게 저렇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상황일 저 여기로 가주세요. 여러분, 지도나 주소를 가지고 여기로 가주세요.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칭다오 쭈리 라고 하시면 됩니다. 칭다오 쭈리 문장도 짧고 외우기 어렵지 않죠? 상황 2번 한번 볼게요. 어, 잠시만요. 다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세워주시겠어요? 라는 표현은요. 중국어로 지어, 틴, 젤, 바 지어, 틴, 젤, 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렵지 않죠? 자, 여기 세워주시고요. 저 영수증 좀 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